두 번째 얘기는요 경제 위기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 위기 지금 사태가 좀 심각해요 원래 제가 우리 경제가 좀 위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외환시장에서 출발한 위기가 우리나라 경제 외부에서 시작된 대외 악재 때문에 시작된 경제 위기가 지금 대내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특히 은행 대출이라든지 가게 대출 문제 기업 대출 문제가 상당히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이자율이 자꾸 올라가면서 가게도 어려울 거고 기업도 어려울 거고 특히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이게 특히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겠지만 심각한 문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일이 터졌습니다 김진태입니다 김진태가 아주 황당한 짓을 했어요 이 황당한 짓을 하는 바람에 지금 자금 시장 전체가 마비 상태가 됐다 그래요 지금 기업이 자금을 조달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당장 필요한 돈이 상당히 많은데 그 자금 조달이 안 되는데 돈을 빌리지 못하는 거야 특히 일반 사기업이 돈을 못 빌리는 거는 그 기업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뭐가 문제다? 예 공기업조차도 자금을 빌리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요 한국전력 한국전력은요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하고 거의 신용도가 동일해요 한국전력, 도로공사, 철도공단 여기가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채권 발행 실패했어 이번에 언제? 지난주 목, 금에 벌어진 일이에요 채권 발행 실패했고 그렇다고 액수가 낮은지 이자율이 낮으냐? 아니야 이자율이 5.9%, 6% 막 그랬어요 그런데도 사가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귀엽게 아니야, 귀엽게 아니야 항전, 도로공사, 철도공단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 정부잖아 사실상 여기가 채권 발행에 실패를 했다고요 이자율이 5.9% 도로공사 같은 경우 5.9%로 발행을 했어요 한전 5.9%, 6% 발행했어요 다 안됐어 철도공단 6%인데 안됐어요 아니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는 공기업조차도 채권 발행이 안되면 일반 사기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사기업 이자율이 어디까지 올라가는 줄 아세요? 8%, 9%까지 올라갔대요 일반 기업들이 자금을 빌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자율이 8%, 9%야 그런데 8%, 9% 이자를 내게 되면 기업들이 사실상 손해를 보게 돼요 기업들이 1년 동안 기업 활동을 해서 얻는 순이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이익이 투입된 자본의 이윤율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잘 나오는 데가 10%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자율이 9%가 된다면 사실상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이자 갚기 급급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익이 하나도 안 남았다는 얘기야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장사를 한 사람들은 이윤이 남았겠지만 자기 자본이 아니라 외부에서 돈을 빌려와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한 경우에는 이익이 하나도 안 남았다는 얘기지 이익이 하나도 안 남았다 장사를 해서 이익이 하나도 안 남았다 그러면 나머지 어떻게 돼? 인건비 들어갔을 거고 관리비용 들어갔을 건데 그건 어찌 돼? 고스란히 손해로 남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자 8%, 9%가 돈을 빌릴 수 없다 이것 자체도 문제지만 어떻게 어렵게 빌려온다고 하더라도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기업들이 그런데 그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다고? 진태가 만들었다고 김진태가 뻘짓하는 바람에 지금 자금시장 자체가 지금 위기다 경색이 돼버렸어요 제가 여기 쓰기는 채권위기라고 썼죠 그런데 채권위기가 아니라 이거는 김진태발 김진태발 경제위기가 된 거예요 지금 김진태발 경제위기다 이게 왜 된 거냐 시작은 이런 겁니다 춘천 중도에 가면 레고랜드라는 게 있죠 레고사가 테마파크 같은 거를 춘천 중도에 지었어요 이 레고랜드가 중국 상해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상해에 안 들어가고 춘천으로 왔대 엄청 난리도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레고랜드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춘천 같은 경우는 두고두고 먹고 살 수 있는 좋은 그런 데가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경제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좋은 어떤 장사 뭐 하여튼 뭐라고 하여튼 장사하라고 해야 된다는 하여튼 뭐 좋은 장사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가 됐고요 그 투자가 돼가지고 작년부터인가 이 레고랜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투자가 자기 자본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빌려온 게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그러죠 PF 대출 PF 대출이 많이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이 PF 대출 제가 알기로는 규모가 5천억인가 6천억인가 규모가 상당히 커요 근데 이거를 전부 다 그대로 돈을 갚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거를 은행 입장에서는 계속 그냥 부채권으로 갖고 있기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 채권 은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 다시 팔아요 팔아가지고 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게 자산유동화 증권이란 겁니다 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증권처럼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팔아요 채권을 팔아버리는 거지 그러면 은행 같은 금융기관은 빌려준 차익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가 상환 받을 수 있게 되고 일반 사람들은 뭐야 자신들이 일반 시민들은 자신들의 여유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좋은 투자처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산유동화 증권 ABCP 뭐 이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있는데 이 ABCP 특히 레고랜드의 자산유동화 증권에 제일 잘 팔렸던 이유가 뭐냐면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한 거예요 이 레고랜드 여기 들어간 돈이라서 이거는 강원도가 투자한 사업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돈을 빌려준 거는 강원도가 갚을게 강원도가 이걸 갚을게 이건 뭐야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가 갚을게 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왜 결국에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걸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업을 그리고 돈을 빌린 돈도 세금을 받아서 걷어서 갚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급 보증을 했다는 거고 달리 말하자면 국민이 지급 보증을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떼일 염려가 없는 돈인 거야 그래서 자산유동화증권이 이자율이 높지 않은데도 꽤 잘 팔렸어 은행으로서는 이거 가지고 꽤 이익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 김진태가 갑자기 지급 보증을 거부해버린 겁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우리 나 이런 거 몰라 지금은 강원도 이거 갚을 수 있는 능력 안 돼 못해 이런 거예요 자 문제는 그렇게 되니까 지급 보증을 거부하게 되니까 이 레고랜드 증권의 일부가 부도가 나 버렸어요 지자체가 지급 보증을 한 세권의 부도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지자체도 부도를 내는데 일반 사기업은 어떻겠어 당연히 부도 날 가능성이 높죠 어찌 돼 그러면 어찌 된다 나 돈 안 빌려줄래 세상에 어느 채권자가 떼일 때 돈을 빌려주겠냐고요 돈 안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자체 지방정부까지도 부도를 내는 판에 기업들은 당연히 부도가 나겠지 지방정부가 부도를 낸다는 건 뭘 말한다 그만큼 재정사정이 어렵다는 얘기잖아 정부가 재정사정이 어렵다면 기업들은 얼마나 어렵겠어 아니 예를 들어 생각을 해봐요 우리 IMF 때 직장인들 참 고생 많이 하셨죠 그리고 월급 막 아끼고 월급 안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 그랬는데 그때 가장 부러움을 샀던 직종이 뭐예요 공무원 월급이 좀 적을지 꼬박 나오고 그 와중에도 수당 나올 거는 웬만한한 건 다 나왔고 그 다음에 퇴직하고 난 다음에는 뭐 연금이 나왔잖아요 특히 공무원 급여의 제일 핵심은 연금이에요 연금 공무원 급여가 일반적인 급여는 보통 기업인들보다 작을 기업자인 회사원들보다는 작을 수가 있는데 연금 공무원 연금이 이게 아주 상당히 쏠쏠해가지고 그게 상당히 큰 혜택이라고 하잖아요 뭐 그래서 연금 개혁을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오는데 여하튼 그 정도가 됐다는 그래서 뭐냐면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IMF 때도 뭐랬냐면 직장인 특히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출이 됐어 직장인들은 그 밖에 일반 회사 다니는 직장인들은 은행 대출이 잘 안 됐어 이자율도 되게 높고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나 공기업이 돈을 빌려면 당연히 싸지 왜 부도날 염려가 없으니까 돈 뗄 염려가 없으니까 근데 일반 기업은 망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돈 뗄 염려가 있죠 그래서 당연히 일반 기업 사기업들은 이자율이 좀 높은데 이제 뭐 지방정부가 정부가 부도를 냈어 그럼 당연히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월급을 못 받는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찌 되겠어 진짜 진짜 난리 나는 거야 그때는 대기업 다니는 누구가 세상에 회사가 망해가지고 월급을 못 받았대 아이고 어떻게 그런 기업도 망하네 라는 정도지만 공무원이 월급을 못 받았대 이거 이거 아니야 진짜 나라 망하는 거야 이렇게 되실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이야 지금 그 상황이야 그러니까 강원도가 이자수 해버리니까 어찌 됐다 난리가 난 거죠 채권시장 냉각 여기 냉각이라고 그랬지 팬이게 팬이 기업 자금 조달 비상 각종 루머 김진태가 쏠린 레고랜드 ABCP 자금시장 경색 심화 기관 투자자 반발 불신 커졌다 보세요 심지어 이 기사 보세요 내년 상반기까지 회사채 만기가 68조 원인데 지금 다 만기 연장이 안 된대 금융위기 때와 닮았다 현금 확보해라 돈줄만 막힌 건설 PF 뇌간 터지나 산업계 휘청 이제 앞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PF 대출 안 해줘 대장동권만 해가지고 부동산 PF가 사실 대표적인 게 대장동인데 대장동건 얼마나 난리가 났냐고 안 그래도 말 많고 시끄러운데 그나마 부도날 염려가 없어서 부동산 PF에 대출 많이 해줬는데 이제 그럴 상황도 아닌 거죠 그럼 어찌 되겠어 건설사부터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건설사가 망한다 롯데가 망한다 태형이 망한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야 그게 이제 루머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의 원인 시작은 어디였다 우리의 진태 김진태가 한 건 해준 거야 그래서 이게 기업의 자금시장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카드채 인수금융 자금줄 다 막혔다 이게 뭐냐면 카드회사들 있죠 우리 신용카드회사들 신용카드회사도 뭐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 팔아 증권으로 팔아가지고 자금을 조기 회수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거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뭐가 돼? 야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부도낼 판에 개인이 카드 쓴 거 부도날 위험이 얼마나 커졌겠어요? 우리 IMF 때도 기업들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가 망해 나갔습니까? 카드 신용불량자 난리가 났었던 기억나시죠? 신용불량자 온 거 딱 그 상황일 거 아니야 야 기업이 망 그러니까 정부가 망했으면 다음은 기업이고 그 다음은 뭐야 개인 파산이고 개인 파산의 핵심은 카드야 그러니 이 사람들 인수가 되겠어요? 카드채 인수가 되겠어? 안 되는 거지 마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나온다? 심지어 큰손들이 대한민국에서 손을 빼고 있다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급감한 거지 IMF가 오기도 전에 IMF가 시작이 돼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 IMF대로 돌아가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을 하면서 그러면서 신용도가 바닥으로 떨어졌잖아 근데 이제는 뭐 이거 IMF가서 구제금융 신청하기도 전에 지금 정부 신용등급이 바닥에 떨어지게 생긴 거야 누구 때문에? 김진태 때문에 그래서 보도가 나오는 게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못 믿겠다 발빼는 큰손들 채권시장 줄줄이 패니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다? 부산교통공사가 이 신용도가 트리플 A인데 500억 원 공사체 발행이 포기됐다 이거야 500억 원짜리 채권을 발행하려고 그랬는데 400억밖에 안 왔대 그래서 결국에 발행을 포기했대요 한국전력 2천억 원을 발행을 했는데 한 300억 정도 발행이 안 됐댑니다 결국 그래서 발행 실패를 했댑니다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인천교통공사 다 트리플 A인데 신용등급이 다 채권 발행인을 포기했대요 아니 이런 기업들도 채권이 발행이 안 되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일반 사기업들은 어떻겠어요? 끝장난 거지 이제 사기업들은 우주개개 하겠냐고요 이제 이제부터 줄줄이 망하는 기업 나오는 겁니다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 부산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는 현금장사하는 데잖아 교통공사 오늘 당장 돈을 빌려도 내일 지하철 다니면 현금 들어오잖아 그런 데가 내일 당장 현금이 들어오는 매일매일 현금이 들어오는 그런데도 지금 채권이 발행이 안 됐는데 나머지는 우주가겠냐고 인천교통공사 마찬가지죠 철도공단 마찬가지지 돌아서면 현금 들어오는 데인데 여기도 지금 채권이 발행이 안 됐다고 그러면 사기업들은 우주갈라고 망한 겁니다 김진태 때문에 망한 거야 김진태가 저렇게 레고랜드 디폴트 선언 안 했으면 이런 일까지 알았어요 굳이 이런 안 그래도 지금 상황이 안 좋다 하고 있는 판에 김진태가 기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지금 대외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를 거둬들이고 금리를 인상하는 바람에 시작된 대외 여건의 악화 그게 우리나라의 환율 인상 그 다음에 외환 보유고 축소 무역 적자 이렇게 줄줄 이어져가지고 대외적으로 악재가 대내적인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게 대내적으로 그럼 단결을 해야 될 텐데 김진태가 사고치는 바람에 대내적으로도 지금 패닉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외부의 문제와 내부의 문제가 서로 결합을 해가지고 상승 악재가 되어버린 거야 진짜 트리플 악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쌍둥이 악재가 아니라 트리플 악재가 아니구나 쌍둥이 악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왜 이런 김진태가 이런 짓을 했느냐면요 이 레고랜드 사업은 사실은 이게 맨 처음 시작한 거는 김진선 강원도지사가 시작을 했고 그거를 최문순 지사가 받아서 합을 했어요 근데 레고랜드라는 게 워낙에 대규모 사업인데 강원도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돈을 외부에서 차입금으로 해결을 했어요 근데 부채가 많아지니까 강원도가 이자 부담이 높아진 거야 이자 부담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했겠어 이자 안 낼 거야 이자 주기 싫어 최문순이가 강원도 운영을 잘못하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 라고 하려고 이자를 못 주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려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 지급 보증 못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즉 김진태는 최문순을 나쁜 놈 만들어서 민주당 정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지가 표를 얻으려고 했던 거지 그런데 문제는 뭐 지는 표 좀 얻어보려고 최문순이 망친 강원도 김진태가 살렸다 이러려고 했는데 그게 면밀한 검토 없이 그냥 정략적으로 일을 저지르다 보니까 온 나라를 망하게 만든 거예요 김진태가 왜 이런 짓을 했냐 간단합니다 최문순이가 빚을 너무 많이 냈는데 그래서 강원도가 망하게 생겼어 그래서 내가 그 강원도를 내가 구했잖아 뭘로? 지급 보증 못해준다 돈 안 줘 이제부터 빚 못 갚아 백제를 하는 바람에 그걸로 내가 막았어 강원도의 부도를 막았어 라고 하려고 했는데 진짜 강원도 부도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부도가 나게 생겼지 멀쩡한 철도공단, 한국전력, 부산교통공사 다 망하게 생겼어요 이네들 망하면 사기업들은 죽어나는 거지 공동묘지지 뭐 이제 심지어 한국에서 투자자들이 나간다잖아 이 짓을 누가 했다? 이 엄청난 일을 김진태 도지사께서 해주셨어 뭐 하려고? 지표 좀 얻으려고 정략적으로 김진태의 정략이 정략적 뻘짓이 온 나라를 마비시키는 그런 사태를 초래한 겁니다 김진태 그래도 걔 검사 출신이에요 지금 나름 머리 좋다 그래 그리고 걔 말빨하는 거 보세요 사실 김진태의 말을 하는 그런 모습은 누구랑 똑같다? 김진태 화법이나 한동훈 화법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저양적인 검사 화법이지 싸가지 없는 검사 화법이지 근데 그 싸가지 없는 검사 화법도 머리가 좀 돌아가야 돼 근데 얘네들 머리가 돌아가는 건 뭘로 돌아간다? 그렇게 단편적인 거 가지고 말톡톡 말대답하는 거 말대꾸 하는 거에만 특화되어 있지 정말 나라를 살리고 지방정부 우리 강원도 같은 이런 지방정부를 이렇게 민생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대로는 전혀 안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야 내가 여기 사람 한 방 방 터뜨려가지고 내 재선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뭐다? 최문순이 망친 강원도 김진태가 살렸다 라고 하려다가 나라를 망치게 생겼어 점유형님 재밌는 댓글을 보내주셨네요 김건희가 빼돌린 돈으로 막아도 막아도 수 있을 거라 그거 참 아이디어 괜찮네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안 그래도 대외 악재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안 좋고 외환시장이 안 좋고 또 미국발 금리 인상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 계속 폭증하고 금리가 오르면서 당장 누가 제일 피해를 본다 가계부채가 지금 폭발 직전에 왔다라고 얘기했고요 기업부채라든지 그래서 부채 위기가 심각할 거다라고 제가 예측을 했었는데 여기에 기름을 부어버렸죠 그래서 자금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 위기인데 그 정상적으로 돌아가던 자금시장을 마비시켜버렸으니까 걱정입니다 진짜 위기입니다 진짜 위기입니다 곧 위기가 올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제 몸이 IMF를 겪고 우리의 몸이 반응하고 있어요 저의 몸이 반응해요 이렇게 했는데 반응의 문제가 아니야 진짜 와버렸어요 진짜 와버렸어 이 일을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부터 저렇게 진짜 깝깝하네 어떡하지 아 속타 아 속타 아 속타는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